음악 네 장윤진TV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두 번째 준비한 이 주제는요. 그래서 유동규의 재혼배우자 얘기입니다. 재혼배우자 PC 얘기에요. 제가 볼 때 특히 오늘 이 법정에서 이 PC 재혼배우자 PC가 유동규의 아킬레스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실혼 배우자 언론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데 그 사실혼 배우자가 아마 유동규를 되게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사실혼 배우자 때문에 유동규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 그런 보도가 사실 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은 아 유동규는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 재혼배우자가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구나 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 현재 배우자에 대한 얘기는요. 개인사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공격에 해당되는 얘기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까지 말을 아껴왔어요. 뭐 어떤 분이 뭐 그분 전직이 뭐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사실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 왜 어떻게 보자면은 뭐 본인한테는 되게 좀 껄껄운 부분일 수도 있고 괜히 그런 부분을 거론해가지고 뭐 신빙성 운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조선일보가 하는 짓이잖아. 꼭 그렇게 고롱전하는 짓을 제가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재혼배우자 얘기는. 그런데 오늘 이 재판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동규 씨의 아킬레스건 정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이구나. 아마 이 사람 때문에 유동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겠느냐. 앞서서는 계속 자기는 가짜 변호사 이재명이 변한 가짜 변호사 때문에 내가 배신감을 느껴서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오늘 보여준 여러가지 이 모습을 보면 아니야 아니야. 그 니 마누라 때문이지?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 얘기 하나 좀 들어볼게요. 그래요. 지금 보면은 유동규와 관련해가지고 법정에서는 지금 재판부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날짜를 대라. 니가 돈 줬다고 했지 않았냐. 니가 돈 줬다는 그 날짜를 대라. 날짜를 대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뭐 이렇게 2021년 4월 6월 6월 하순 8월 이렇게 해서 돈을 줬대는데 그리고 이게 1억 3억 2억 이렇게 갔대는데 장소가 특정이 됐으면 날짜가 언제냐 하다못해 요일이 언제냐 아니 그렇게 날짜는 얘기해 줘야지 피고인도 김용도 방어를 할 거 아니냐 근데 왜 방어도 못하게 자기 알리바이를 대든지 할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냐 날짜를 대라 복수로라도 대봐라 요일이라도 대봐라 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 오늘 다 아무 말도 못했어 판사가 오죽했으면 요일도 몰라요 특히 유원홀딩스 같은 경우에 여기 유원홀딩스에서 1억 원 줬다 하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니 네가 매일 유원홀딩스에 출근하지 않았잖냐 가는 날 있고 안 가는 날 있지 않았냐 그랬으면 네가 간 날이 언젠지 요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그런데도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오죽했으면 판사가 야 너 혹시 이 날짜를 네가 특정을 하면은 이 피고인이 김용이 알리바이 될까봐 그래서 말 못하는 거니? 사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 지금 장난질 치는 거야? 너 일부러 김용이 알리바이 못되게 하려고 너 이러는 거지?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사실상 유동규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계속해서 날짜가 오리무중인데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오늘도 이렇게 날짜를 특정하라고 했습니다만 난 결국 오늘도 날짜 특정을 못합니다 유동규도 못하고 검사도 못하고 못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 기존에 유동규가 확실하게 이건 이거였어요 라고 말했던 것조차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동규가 뭐는 확실했어? 날짜는 못됐지만 장소는 확실하게 됐죠 그리고 내가 그 장소를 어떻게 갔다 그러면서 주변 정황까지 함께 됩니다 그래서 뭐 발렌티노 박스에 돈을 얼마를 넣고 가방에 넣어서 어떻게 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갔다 이렇게 매우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두 번째 광교 포레나 인근에서 돈을 줄 때 내가 배우자 차를 타고 가서 돈을 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오늘은 이름이 말이 바뀌어 레니게이드 이 배우자 차가 지금은 포르쉐인 것 같은데 이 때문에 해도 레니게이드였대 이것도 꽤 하여튼 뭐 레니게이드였대 레니게이드를 타고 갔대 레니게이드하고 가가지고 광교 포레나 인근에서 김용호를 만나서 돈을 줬다 그러면서 내가 돈 준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뷰 있죠 스트리트 뷰 네이버 이런 거 거리 뷰까지 딱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 여기입니다! 라고 레니게이드 타고 가서 우리 마누라랑 타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뭐래됐다? 아니요 레니게이드 타고 한 게 아니고요 저 혼자서 걸어갔어요 뭐? 너 마누라 차 타고 갔대매 광교 포레나 인근에서 그런데 걸어갔다고 2억이나 되는 돈을 3억이나 되는 돈을 들고 가방에다 메고 덜레 덜레 이렇게 걸어갔어? 참 참 그 사람 많은 길거리를 걸어갔어? 말이 됩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 그래 좋아 김용호는 그럼 뭐하고 있디? 차에 있었습니다 뭔 차디? 모르겠는데요 소나타였나? 그런데 차가 되게 드러웠어요 되게 지저분했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 무렵에 김용호 부원장 법인차를 타고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타고 있던 소나타는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지저분하고 말과 할 게 없었어 그 당시에 김용호 부원장은 그 차가 안 탔어 즉 유동규는 그때 돈을 줬다고 하는 2021년 6월의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기억을 못하는 거고 돈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야 아마 2021년 6월에 김용호 부원장이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알았으면 무슨 차를 해서 줬어요? 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뭐 차종은 정확하게 말 못하는데 되게 지저분했다 뭐 중형 승용차 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 아니에요 딴 차였어 법인차였기 때문에 지저분할 이유도 없어 왜? 거기 기사가 따로 있었어 그거 말고 다른 차가 없었어 그리고 지저분할 이유가 없죠 뭐 기사가 뭐 여기까지 더 얘기를 하면 나중에 김용호 부원장 나중에 법정 진술해서 조금 뭐 어울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자 어쨌거나 레니게이드 타고 갔대더니 마누라차 레니게이드 타고 갔대더니 스트리트 뷰까지 제출했대더니 알고 봤더니 뭐 아니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은 뭐 걸어서 혼자 갔어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스트리트 뷰 사진까지 딱 제출했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 바로 이 앞에 검찰이 제출한 이 사진 앞에 뭐가 있었다? 심지어 이 사진에도 나와요 뭐가 나와? 주차단속 CCTV가 나와요 이때가 언제? 2021년 6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 3년 보관이에요 이거 여기 차를 김용이 됐든 아니면 유동규가 됐든 차를 여기 대고 있었으면 찍혔어 3년 보관 남아있어 여기 까자 까자 그러면은 날짜도 특정 되겠네 까면 되겠네 이제 좋았어 딱 걸렸어 새끼들 자 유동규 진술이 엇갈렸을 뿐만 아니라 유동규 진술에서 결정적인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CCTV가 있어요 없다며? 주차단속 카메라는요 3년 보관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범칙금에 이 범칙금에 시효가 3년이에요 따라서 적어도 3년 이상은 보관해야 돼 최소 3년 보관이야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깝시다 더군다나 여기 차를 세웠다면 주차단속 카메라는 바로 찍혀 잘 됐다 그죠? 자 유동규 보자 말도 앞뒤가 안 맞고 니 스트리트뷰 여기에 보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입니다 원래 유동규는 뭐라 얘기했느냐 돈을 정치자금 받아서 4억 5억 4억 3억 1억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보관하다가 그거를 김용한테 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돈 뭉치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집에 나눴대 집에 다 나눴으면 마누라가 바꿨네? 이거 뭐예요? 라고 안 물어봤겠어? 물어봤겠지? 처음 진술에는 뭐냐 나무가한테 돈을 받아서 집에 보관했는데 둥치였다 아유 우리 마누라가 보더니 무슨 돈이야? 정치하는 돈이야 그래?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라고 했다 이게 유동규 기존 진술이에요 그런데 바뀝니다 배우자한테 돈 보여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누라가 본 적 없어요 좋때매 보여줄때매 왜 진술이 바뀌지? 레니게이드 타고 갔때매 마누라차 타고 갔때매 왜 코러 갔대 혼자서? 돈 보여줄때매 왜 안 보여줬대? 왜 바뀌어? 자 왜 이 부분에서 진술이 바뀔까요? 아니 레니게이드 타고 갔든 걸어 갔든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상관없잖아 그 다음에 마누라가 돈을 받든 안 받든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왜 기존 진술하고 이렇게 내용이 바뀌죠? 왜 유동규는 이 진술을 바꿀까요?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사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동규 진술이 바뀌게 되는 계기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나온 얘기 중에 네 마누라한테 포르쉐 사줬다며 포르쉐 뭔 돈으로 사줬니? 라고 묻습니다 자 포르쉐 이게 얼마짜리? 1억 4천만 원짜리에요 1억 원은 현금 4천만 원은 할부였대요 이때가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입니다 어? 뭔가 좀 이상한데?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아니 이때 나무관 때 돈 받은 그런 시점 아니야? 네 나무관 때에서 한 3억 정도 받았던 그때에요 근데 그 중에서 포르쉐을 그때쯤에 포르쉐을 샀다? 그럼 그 돈 빼서 산 거 아니야? 의심이 되죠 자 이런 부분을 좀 파고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게 생활비는 어디서 어디서 났니? 생활비는 어디서 났니? 라는 부분도 조금 됐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고 하니요 유동규가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기본적으로 재혼을 했기 때문에 옛날 엑스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처한테 아들 양육비로 월 500만 원을 보낸답니다 계속 보내고 있겠죠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잡혀가기 전까지 계속 보냈겠지 근데 2020년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는 유동규는 직업이 없어요 2020년 12월입니다 2020년 12월에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퇴직을 해요 사실 이때 이재명 대표하고 결별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때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유동규를 결별했어요 이때 임기도 남아있었어 경기도관광공사 임기 남아있는데 내보낸 거야 왜 내보냈을까 뭐 그렇겠죠 여하튼간에 이때 급여가 한 900만 원이었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제적할 때는 급여가 월 500만 원이었대 그런데 양육비를 월 500만 원을 보낸다고 그럼 너는 무슨 돈으로 생활비를 하냐 그런데 새 포르쉐는 또 어떻게 해 그러니 딸내미인가 하는 유학가이 때문에 그 돈은 또 어디서 났니 이렇게 배우자 관련해서 추궁을 계속 했더니 그때부터 사실은 멘탈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슬슬 앞뒤가 말이 안 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갑자기 레니게이드 타고 갔다 마누라가 레니게이드 타고 갔다가 걸어서 갔다라고 말이 바뀌고 나무가한테 돈 받아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돈이 왜 이렇게 많냐 이게 무슨 돈이냐 따졌다고 하다가 갑자기 본 적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유동규 사실원 배우자라고 나왔죠 뭐 전 재원 배우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원 배우자 재원 배우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증거인멸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는 상태죠 자칫 잘못하면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반복 갈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실제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증언을 거부한다 라고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 사실원 배우자를 보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원 배우자 재원 배우자 나이차가 좀 난다고 앞뒤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아니라도 뭐 딴 데 갈 수도 있겠지 어쨌거나 가든가 말든가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 부분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 사실원 배우자와 관련해 가지고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때가 언제쯤이다 2021년 8월경인가 그래요 유동규가 석방되기 두 달 전이고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한 시점하고 하자면 한 달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게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 때문에 네가 마음 바꿨구나 라고 할 만하겠죠 유동규 입장에서는 확실히 내 감옥에 가 있는데 이재명 내 마누라나 좀 챙겨주지 아 진짜 이럴 거야 에이씨 나 마음 바꿔버릴 거야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배우자가 미용사 출신이라고 주장을 합디다 그런데 현재는 전업주부예요 별도 수입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로지 유동규의 수입으로 지생활비도 쓰고 전처 양육비도 주고 딸 유학 비용도 대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무슨 돈으로? 게다가 이 양반 뭐 한참 2020년 이시전 21년 뭐 대장무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룸살롱도 꽤 많이 돌아다닌 걸로 돼 있던데 그 돈은 어디 났대? 포르쉐는 뭘로 샀대? 여기에 다 걸리는 게 뭐이다? 현재 재혼배우자인 거죠 그러니 이 재혼배우자가 유동규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냐 당장 오늘도 보면은 말도 바뀌는 거 보면 다 중심이 재혼배우자가 있고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재혼배우자인 재혼배우자인 합리적 그럴싸해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재혼배우자 PC 뭐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PC라고만 할게요 재혼배우자라고 하여튼 이 PC 이 PC가 유동규의 아킬레스건이고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게 된 계기 아니 유동규식 표현으로 하자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검찰은 바로 그 점을 간파하고 유동규를 집중적으로 압박한 게 아닌가 더군다나 작년 10월 20일 석방을 앞두고 그랬던 거 아닐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 추론이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는 아닌 것 같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장용진 TV 오밤중앤뉴스 한